아산시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방축수영장 철거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철거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철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철거 시기는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휴장에 들어간 방축수영장. 건축 자재로 사용됐던 모래에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서 건물 기둥 철근 등이 지속적으로 부식되는 탓에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시는 지난해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해시는 올해 본예산에 철거 비용 일부를 편성하고 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개발공사가 수영장 부지를 포함한 방축동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산시가 철거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8년 중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영장 철거를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철거 비용 35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철거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